간식을 가져와 지금 간식 없을 것 같은데 간다 올라와 간다에 간식 간식 없습니까 물 간식이야? 삐인 좀 기다려 간식 itus 한 자자 가자 잘하자 걸어왔어? 걸어왔다고? 굳이? 자자 간달 간달아 간달 너 이제 석진이네 가서 살아 간달 가자 간달 하자 아니 그냥 일로 놔 그냥 알아서 왔다갔다 하게? 건널 때는 짧게 하고 우리의 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금씩 많이 단시가 없어? 내가 그 석핀이야 간달아 간달아 큰잠을 났네 날씨가 좋네 잘 안담긴다 형 처음봐 자 가자 니가 풀러야돼 니가 풀러야된다고 아 이렇게? 지금 눌러 땅이 끌리잖아 끌린다 지금 눌러 땅이 끌리잖아 끌린다 간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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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간달아 저기 봐 간달아 앉아봐 간달아 저기 봐 간달아 간달아 내가 그냥 앉아봐 간달아 일로와 자세 이리와 아직 아직 안하잖아 아 까다로운 친구네 이 친구 저는 지금 반달이와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반달이와 친해지기 실패 그래도 반달이가 이제 제 손길을 거부하진 않습니다 야 진짜 그냥 혜준아 너 따라가는 거였구나 반달이는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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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서비스 봐 가자 간다 가자 내가 뛰어 필리핀 크게 났네 간다랑 이제 가야돼 너 석비네 집으로 야 이거 이거 하나 찍어줘라 아 1분 맞네 15분 걸렸어 내가 한 텐트 먹었어 간다랑 간식 간식 없으니까 물 간식이야? 석비네 기다려 나 이거 못 먹지? 간다리 초콜릿 먹으면 우리 먹방 또 이러고 하는지 녹았을 거 같아 이제 집에 가면 뻗는다 간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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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집에 가면 뻗는다 간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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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책 이 맞아? 멘트 정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끈고 다시 찍고 1년만에 필리핀이랑 반다리랑 산책을 해봤는데 좋아졌습니다 저를 좋아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손을 대도 씻지도 않습니다 다음에 경희대 행정학과 학과 창부 인터뷰 시리즈에 이분 씨 모시기로 했으니까요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집콕하는데 항상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잘 쓰시시고 오지갑인 것 같아 잘 하시겠죠? 그럼 오늘 바로 올게 봐 오늘 바로 올라가니까? 그럼 반다리와의 산책은 이걸로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